경북 선수들이 열과 생일을 다해 최선을 다해 우승권 안에 두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경북 파이팅! 경북인의 기상을 마음껏 덜치시고 건강하게 이 행사를 마무리하도록 그리합시다. 다치지 말고 최고의 승리 되기 바랍니다. 경북 파이팅! 열심히 해가지고요. 좋은 성판 해주십시오. 제 100회 서울에서 열리는 전국 체육대회 참석하는 우리 경북 선수단 여러분.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마음껏 관리하시고 우리 경북의 기상을 마음껏 덜치시기 바랍니다. 대회가 끝날 때까지 건강한 몸으로 우리 경북에서 다시 만나도록 합시다. 경북 체육 화이팅! 필승 최고! 탑 러시아 마치 헬스치기 바랍니다. 마치 헬스치기 바랍니다. 마치 헬스치기 바랍니다.